자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이 종목이 대박 주식 시리즈 228탄 인데요 6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 사내 현금을 의미 아주 대단히 좋은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종목은 저희 카페에서 바닥에 3천원에 매수를 해가지고요 약 15,000원 500%의 대박이 터졌던 그런 종목입니다 저희 카페 추천 주고요 자 지금도 뭐 한 75% 이상 추천하고 난 다음에 급등을 지금 하고 있는데 자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꼭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은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요 사내 현금 흐름이 좋으면서 이 종목의 한 주의 자비재 자산은 얼마인가 만 천원입니다 자 만 천원인데 이미 꼭지 목표가를 이 종목은 2015년도에 쳤어요 저희가 수익이 대박이 터진 종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앞으로 5년 6년 동안은 이 종목 매수를 할 이유가 하나가 없다 그렇게 아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 인데요 자 이 종목이 종합 주가가 빠지니까 3천 원까지 3천 지금 얼마인가 3500원까지 주가가 빠졌으니까 내 잠재자산 대비 세 토막이 넘게 난 그런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이 이제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올라온다 라고 해도요 이 특정 금액을 쉽게 돌파를 못하면서 전저짜음을 깨고 내려가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제가 미리 예측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런가 이 종목은 이미 꼭지 목표가를 쳤기 때문에 다시 작전 세력들이 천 프로의 수익을 내기 위해선 주가를 다시 원점으로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틀림없이 대공황이 오게 되면은요 3천 5백 원을 깨고 주가가 빠지게 될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바닥을 얼마를 보는 거야 최하 1500원 이하까지 저는 빠질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 1000원까지 빠지면 뭐 1500원이나 1000원이나 뭐 별 차이 없죠 대공황이 오면 이번에 1400포인트 빠질 때도 3500원까지 빠졌기 때문에 대공황이 오면은 뭐 3500원에서 반토막으로 떨어지는 것은 그건 불보듯이 뻔한 겁니다 자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셔야 되는데요 자 1500원까지 빠진다 라고 생각을 하면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약 800% 대박이 터질 수 있고요 1500원 이하로 빠지게 된다 그러면은 이건 뭐 그냥 대박이죠 계산하기 편안하게 1000원을 잡으면 내 잠재자산 11000원만 찾아 먹어도 1000%의 수익이 터지는 거고요 자 저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이 이제 1500원에서부터 빠지기 시작을 하면은 저 또한 매집이 들어갈 텐데 저는 목표가를 얼마를 잡냐 15000원을 잡을 생각입니다 15000원 그래서 자 1000원까지 빠진다 그러면은 15000원까지 목표가를 잡고 홀딩을 하니까 1500%의 수익이 터질 수 있고요 1500원까지가 바닥이다 그러면은 1000%의 수익은 무조건 볼 수 있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야 인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 종목은 대공황하고 상관없이요 이제 주가를 빼는 길밖에 남지 않았다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저를 만나셔서 빨리 빨리 이 종목 대공황이 오면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희 카페에서 이 포스트를 보십시오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자 이렇게 저처럼 최고점에서 대공황이 올 것이다 첫 번째 신호탄이 터진 날이 바로 이날입니다 여기 포스트를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서부터 종합주가 대금락이 올 것이다 2020년 2월 26일 날 바로 요날 글을 썼습니다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왔죠 자 추가 반등을 여러분들은 기대를 하기보다는요 물린 종목을 정리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아직 당장 대공황이 오늘이나 내일이나 모레나 올 일은 없지만 이제 그 시기가 점점점점 다가오고 있다 자 대공황이 오게 되면은요 여러분들은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셔야 됩니다 제가 저희 카페에서 대박 주식 시리즈를 추천을 하면서 저희 카페 회원님들의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종목입니다 2016년도에 이 종목을 240개 종목을 제가 추천을 하면서 앞으로 4,5년 후가 되면 엄청난 대공황이 오게 될 것이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을 제가 설득을 하기 위해서 2016년도서부터 이 자료를 4년 동안의 수익 자료를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저랑 같이 똑같이 매수했던 회원님들의 이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자 이 수익률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 왼쪽에 이너서클 회원 수익률을 클릭을 하시면은요 자그마치 천개가 넘는 저희 카페 회원님들의 수익률이 있습니다 이걸 보시고서 여러분들은 제 이야기의 귀를 담으셔야 됩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지게 될 텐데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돈 버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2년의 고리를 만드셔서 여러분들이 제가 어떻게 돈을 버는가 그거를 옆에서 같이 똑같이 움직이시면 됩니다 자 유튜브에서 저를 찾아오시는 길 이 동영상 바로 밑에 보면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고요 자 지금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 대박 주식실이지만 전문적으로 추천하는 이 카페에는 제가 당분간 수익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그거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이 국민기업 관성 링크 주소 후원 후원 링크 주소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페이지가 나옵니다 국민기업 관성 멤버시 후원금 안내 자 이거를 보시면 왜 제가 이 종목은 차 1000%이기 때문에 한 종목의 추천금액이 천만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수익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왜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땅바닥에 길바닥에 나앉게 되는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수익사업을 포기하고 지금 멤버십 후원금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저를 만나실 수 있게끔 준비를 해드리고 있고요 이 국민기업 관성은 지금도 매달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18일날 매달 18일 연 6%에 배당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랑 2년이 되시면은요 매달 6%의 배당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셔서 한 종목 추천을 받으시는데 후원금을 내주시면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종목을 추천을 드리면서 거기에다가 선물로 여러분들이 꼭 성공할 수 있게 매달 6%씩 배당금을 지불을 하면서 단 한 주라도 단 열 주라도 단 백 주라도 살 수 있게끔 제가 옆에서 물심양문으로 후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어려운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은 저를 찾아오셔서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주식은요 확신입니다 내가 추천하는 종목이 얼마까지 올라간다 라는 그런 확신이 없으면 절대 매수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십시오 저는 이 종목의 목표가를 알고 있는 사람이고 바닥이 얼마까지 빠질 것인가 미리 감을 잡고 여러분들한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이 종목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 이번 추천 종목은요 대박 주식 시리즈 227탄입니다 처음 동영상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할 수 밖에 없는데요 자 왼쪽에 이 파워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십시오 2016년도에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대박 주식 시리즈 240탄을 추천을 해서 저도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고 저희 카페 회원님들도 같이 매수했던 종목의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이 종목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대박 주식 시리즈 227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가지고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이 2016년도에 240탄 이 추천 종목의 수익률보다 지금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이 추천 종목의 수익률이 최소한 4배에서 5배 자 여기 200%면 4배에서 5배면은 뭐 1000% 아닙니까 그렇게 대박이 터질 수 있는 종목만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은 저를 만나셔서 단 한 종목이라도 매수를 하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 인생에 다시는 오지 않을 이런 저로의 기회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대공황이 오게 될 것이다 자 대박 주식 시리즈 227탄은요 재무구조가 영업이익이 6년 연속 흑자지속이고 사내 현금 흐름이 대단히 좋은 그런 기업입니다 잠재자산이 11,000원이에요 잠재자산이 11,000원 잠재자산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잠재자산을 알면 꼭지 목표가를 알 수 있고 바닥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요 저희 카페에서 2012년도서부터 바닥에서 매수를 해서 700% 대박이 터졌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도 이 종목의 흐름은 제가 다 꿰뚫고 있다 자 이 종목의 작전세력은요 자산 운영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이 종목은 2018년도에 꼭지 목표가를 치고 이제는 계속 하락하는 장만 남아있는 종목입니다 왜 하락을 하는 거야 다시 1000%의 수익을 작전세력들이 먹기 위해서는 이 종목을 무조건 원가 이하로 빼게 되어있다 그래야 다시 작전을 하기 위해서는 주가를 빼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주가가 지금 이렇게 급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이 종목이 3,100원까지 주가가 빠졌어요 그러면 잠재자산이 11,000원짜리가 3,000원대로 주저앉았으니까 4분지 1터만 난거죠 3,40이 대충 잡아서 자 그러면 지금 주가가 얼마인가 지금 60% 3,000에서 지금 60% 가까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기술적 반동 구간이 온다고 해도 여기를 쉽게 돌파를 못하면서 다시 전저점 3,000원을 무조건 깨고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이건 대공황하고 상관없이 이 종목은 계속 하락장입니다 왜? 작전세력들이 이미 이 종목을 1000%로 해먹기 위해서 작전이 이미 들어간 종목입니다 그래서 주가를 빼는 거예요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수하시면 이 종목으로 인해서 대공황이 왔을 때 전저점 3,000원을 3,100원을 깨고 내려가면요 이 종목은 무조건 1,500원 근저가로 빼게끔 돼 있다 그래야 내 잠재자산을 찾아 먹으면 1000%의 수익이 터질 수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종목이 이제 기술적 반동 구간이 온다고 해도 특정 금액을 쉽게 돌파를 못하면서 다시 전저점을 깨고 3,100원을 깨고 내려가면 이 종목은 무조건 1,50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잡기만 하면은요 1000원에 주가가 빠진다 라고 했을 때 내 잠재자산이 11,000원이니까 1000%의 수익이 무조건 터지는 종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종목의 목표가를 저는 얼마를 잡을 것이냐 저는 1000원에 매수를 하면 이 종목 목표가를 2만원을 잡을 생각입니다 그러면 2000%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1000원 이하로 주가가 빠진다 그러면은 이건 뭐 쇠폭이 터지는 겁니다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저희 카페에서 그동안에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드렸던 카페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이 포스트를 잘 지켜보십시오 종합주가 초급락 미국 다우지수가 이상하다 대한민국 코스피 종합주가가 대급락이 올 것이다 라고 글쓴 날이 바로 이날입니다 자 이제 주가가 S&P도 지금 많이 올랐어요 한 이만큼까지 올랐는데 자 기술적 반동 공간이 지금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아직 대공항은 올 때가 아닙니다 시간이 더 걸립니다 자 여러분들은요 이제 제2의 IMF를 준비를 해야 될 때입니다 자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했던 나를 따른 인생이 바뀌리라 이 주식 카페 자 지금 저희 카페 회원님들 그동안에 저를 믿고 따랐던 회원님들의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고요 자 지금은 어려운 시기 때문에 대박 주식 시리즈를 이 종목 한 종목으로 추천 금액이 이 종목은 뭐 2000% 보면 한 종목 추천 금액이 200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10분지 1토막도 안되는 금액으로 여러분들을 제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길바닥으로 앉아 있을 때 이 어려운 시기에 제가 돈 버는 기술로 수익사업을 할 수는 없지 않는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최소의 금액으로 저를 만나셔서 여러분들 인생을 바꿀 수 있도록 제가 디딤도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 오실 때 이 자료를 여러분들이 잘 찾아 보시고요 자 동영상 바로 밑에 보면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바로 밑에 이거는 아까 유료 카페니까 여기를 클릭하지 마시고요 당분간 수익사업은 하지 않습니다 국민기업 관성에서 멤버시 후원 제도를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후원 링크 주소로 클릭을 하시면 바로 이렇게 국민기업 관성에 후원금 멤버십 제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후원금을 내주시면 제가 대박 주식 시리즈를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성공을 제가 기원하는 마음으로 또한 여러분들한테 매달 18일 날 연 6%에 배당금까지 지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성공을 여러분들의 성공을 기원하기 위해서 제가 선물로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이 국민기업 관성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이 국민기업 관성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살사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고자 설립이 된 법인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매달 18일 날 연 6%에 배당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여기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이 배당 공시 이 배당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 국민기업 관성을 여러분들이 꼭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돈 버는 비결은요 간단합니다 돈을 벌어본 사람 그리고 그를 따랐던 모든 사람들이 얼만큼 많은 돈을 벌 수 있게끔 지식과 노하우를 전달을 하면서 그 사람들을 이끌어주는가 자 그 리더십을 보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과 인연의 고리를 만드셔야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대박 주식실이지만 전문적으로 추천하는 저희 카페에서 제가 수익사업을 적고 이전에 이 한 종목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500원까지만 빠지면 목표가를 제가 2만원으로 잡는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 종목 한 종목의 추천금액이 최하 1500에서 2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이 종목을 제가 수익사업을 포기하고 여러분들한테 저한테 후원을 내주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100만원에 제공을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제가 또 배당금까지 지불을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길바닥으로 나앉을 수 있는 날이 곧 오게 될 것이다 그때 여러분들은요 제 동영상을 꼭 보시고 단 한 종목이라도 여러분들이 추천을 받으셔서 열심히 주워 담으십시오 돈이 되는 종목은 주워 담으시면 훗날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제가 원하는 금액 대공황이 오게 되면 이 종목은 무조건 전자점 3,100원을 깨고 1,000원 근접과 1,500원 근접가까지 주가가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한 종목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은 10배가 재산이 늘어나게 될 겁니다 저를 찾아오셔서 빨리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시리즈 226탄을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고 계신 파워포인트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고요 2016년도에 240탄 오늘 대박 주식 시리즈 226탄을 공개를 하듯이 2016년도에 240탄을 추천하고 저희 카페 회원님들과 제가 같이 동시에 매수했던 종목의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면서 제가 오늘 추천드리는 종목에 신경을 쓰시면 틀림없이 1000%의 수익이 가능한 종목이다 라고 저는 확신을 갖고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대박 주식 시리즈 226탄은요 지금 시리즈로 계속 연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이 왼쪽에 대박 주식 시리즈 240탄 수익률보다 4배 5대 더 수익이 터지는 그런 종목들 최하 1000%짜리들만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른쪽에 보고 있는